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평은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실 텐데 인터넷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안 보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청송우민송간이란 필명으로 인터넷상에서 활약하는 칼럼니스트인데요 오늘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청송우민송간의 글입니다 제목은요 지금은 존슨 대통령 같은 도움의 길이 필요하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960년 미국의 35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은 메사추세주 상원의원이던 존 F. 케네디와 텍사스 출신의 유케나 상원의원에 당선된 린든 B. 존슨의 대결로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케네디 상원의원이 민주당 35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며 케네디보다 19살 연상인 존슨은 쓴맛을 보게 된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후보는 존슨에게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제안을 하게 되고 존슨은 기꺼이 부통령직을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6회의 상원의원 당선과 본인보다 9살이나 어린 43세의 젊은 정치 신인 밑에 부통령으로 들어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1960년 10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의 상대 후보는 현직 부통령이던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으로 선거전은 치열했다 각당 전당대회를 마친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47% 동률일 정도의 경쟁 끝에 케네디는 43세의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델라스에서 괴한 오스월드에게 저격당하며 존슨은 대통령직에 승계하며 이어 36대 대통령에도 압도적으로 재선된다 흔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속성을 보면 물 흐르듯 서로 이해하며 타협하지 않고 본인만의 고집을 부리며 하늘이 내준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존슨이 케네디와 민주당에서 경합하며 패배했는데 다시 케네디 밑에 부통령으로 들어간 것은 정치공학적 계산된 즉 따지지 않는 케네디 후보의 뉴 프론티어 공약에 따른 지지와 함께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하늘이 내린 운이랄까 35대에 이어 36대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5일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후 주말 내내 온라인에서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일명 이부이긴 하나 2030 세대가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 중잔년층 이상 당원들을 비판하면서 탈당까지 시사하고 실제 탈당을 인증하는 등 갈증의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다 경선이 끝난 후 홍준표 후보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저의 역할은 전당대회에서의 이미 밝힌 대로 거기까지라며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당의 윤석열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를 함께 싸잡아 발언한 것으로 일각에서 당 분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그는 또 원팀이 안 된다거나 분열로 보는 건 크나큰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꼭 대선 조직에 들어가야만 원팀이 되는 건가라며 반문하며 처음부터 백의종군이라고 선언했으면 액면 그대로 봐주면 될 것을 꼭 못된 심보로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것은 획일주의 군사문화의 잔재가 아닌가 그러며 특유의 독설로 나타냈다 이런 상황이 되니 4개월 남짓 남긴 대선에서 꼭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60%의 국민들은 후보들과 진영들 간 사라지지 않는 앙금이 남아있는 현실이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자극이 될 수 있는 언행과 태도는 삼가해야 하며 어쩌면 근소한 차이로 선택되지 못한 홍준표 후보에게 억울할 수 있으나 조용히 수용하는 태도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고 윤 후보는 승자로서 홍 후보에게 쉽고 초려해서라도 찾아가 홍 후보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함께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 시점에서 홍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2030 세력의 지지자들과 홍 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원망보다는 화합하는 자세와 언행이 더욱 절실하다 홍준표 의원 또한 린든 비 존슨 대통령이 걸어갔던 마음을 비우는 자세로 윤 후보와 손잡고 정권 교체를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 속 박수와 함께 앞으로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홍준표 의원은 이번이 대권의 마지막 기회라고 늘 말했지만 이제 68세의 나이는 본인의 생각과 태도의 성향에 따라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홍 의원의 말은 앞으로 그의 정치 행보에 결코 도움되지 못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어쩌면 하늘이 내리는 것 같다 청성우민 송관 자신을 낮춰서 우민이라고 닉네임을 다른 청성우민 송관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요 인터넷상 SNS상에서 칼럼이 상당히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떠평이 아닌 유평에서 소개합니다 떠평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유평에서 윤석열과 홍준표 두 분에게 바라는 거죠 원팀이 돼서 꼭 정권교체 이뤄라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글인데요 이분의 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68세인데 앞으로 또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꼭 대통령이 돼야만 정치하는 건가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도지사도 있고 당대표 한 번 더 해놓은 것도 있고 국회의장을 노려보는 것도 있고요 뭐 앞으로 많은데 68세면 옛날 같으면 노인이지만 지금 68세면 노인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한 10년 전에서 58세로 봐야 돼요 지금 68세는 그리스에만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쿨한 모습, 희생하는 모습 원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린덴비 존슨 대통령이 자신보다 한참 어리고 정치 경험이 일천한 케네디하고 경쟁했다가 케네디한테 경선에서 지잖아요 그런데 경선에서 이긴 케네디의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흔쾌히 응하고 한 결과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승계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재선에 성공하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미국 국민들이 그의 그 쿨한 모습 자기하고 소우신이 같은 케네디를 아무 조건 없이 열렬히 지지한 그의 모습에 미국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건데 그게 이제 원팀 정신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께서도 원팀 정신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 정성우민 송강과 뜻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감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거론되지 않았지만 안철수를 감싸야 돼요 아름다운 단일화 경선에 참여시키도록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배려를 해야죠 단일화 우리 합시다 그러나 단일화 경선 룰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쪽을 오히려 배려하겠습니다 원하는 문항이 뭡니까? 아니면 원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게 오히려 역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의 의견대로 다 받아줘도 어차피 윤석열이 이길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쿨하게 다 받아주면 안철수 원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됐든 무슨 투표가 됐든 100%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러면 인기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경선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1등 되고 안철수가 2등 되든 그것도 반대가 되든 그것도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면 윤석열은 린든 비 존슨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반전빵이고 근데 반대가 될 확률이 적잖아요 윤석열이 될 확률이 크니까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쿨하게 다 받아주고 단일화 협상에 응하고 단일화 끌어들이고 단일화에 당신이 만약에 지더라도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청구교체를 해서 당신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겠다 한 부분을 맡아다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맡으실지 우리 안철수 후보가 잘하시는 부분을 제가 과감히 맡기겠습니다 뭐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아니면 총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확실히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하면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단일화되면 아마 부정선거 쓰기도 어려울 겁니다 쫄아서 못 쓸 거예요 어휴 이건 뭐 웬만큼 써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부정선거도 몰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꼭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밝히겠다 선언해 주시고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야 사기가 없어져요 선거 사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누찰의 얘기지만 다른 분들도 제3지대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 또 김동연 김동연이 저쪽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끌어안는 자세 최대집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그런 통합을 보여줄 때 이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합의 정치가다 통합의 대통령이다 이런 칭송을 받을 겁니다 역사상 그렇게 많은 통합을 이룬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한번 이루어지시길 기대하고요 홍준표 의원님 쿨한 모습 기대합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홍준표가 필요합니다 홍준표의 독설 필요해요 그리고 홍준표의 그 감각 필요합니다 잘 좀 이루어지시길 부탁합니다 린든 비 존슨이 됩시다 전부 둘 다 됐다